어? 카즈아 복각 안해? 진짜? 왜? 그렇게 찌라시가 어마어마하게 돌더니 아 이거 진짜야? 아 코코미 라이덴 들어온다고? 오 잠깐만 진짜? 그리고 한국 쪽 찌라시랑 중국 쪽 찌라시가 같은 거 보면 맞다고 우와 잠깐만 나 개나쁜놈 될 수 있겠는데 솔직히 나 카즈아 복각한다고 약간 좀 바람 넣은 느낌도 있거든? 나 유튜브에서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근데 코코미 라이덴은 2.1에서 같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되게 빨리 복각한다. 과연 사람들 코코미 많이 뽑을까? 길러가 중요해지고 있긴 한데 결소옵시다. 신학 뽑고 코코미 빌드업까지 이어지는 사람? 지금 솔직히 저 코코미 신학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코코미 없어서 꼬온 사람들 되게 많다. 아 얼음 파티가 아 하긴 설치형 물부착이 모나랑 코코미밖에 없는데 둘 다 5성이야. 모나는 상주니까 더 구하기 어려울 거고 내가 1년 넘게 원신했는데 피치를 한 번도 못 뽑은 것처럼 모나 한 번도 못 뽑은 사람 분명 있을 거야. 근데 그 와중에 코코미까지 없으면은 맞네 그럴 수 있네. 코코미 초반에 겁나 욕하더니 뭐 원래 그래요? 근데 그때는 욕을 할 만 했어. 근데 이제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되는 거는 코코미가 최초 픽업 때 막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진 않았어. 물론 여기 이제 코코미 5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언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그분은 좀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도 직접 써본 입장에서 코코미가 이제 5성 치고는 아 이거 잘 모르겠다. 단순하게 힐러로만 본다면은 진짜 최상급이긴 했어요. 이거는 이제 그 뽑았을 당시에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어. 야 이거 힐러로는 진짜 좋다. 근데 과연 다른 힐러랑 비교했을 때 특출락의 강점이 있냐까지는 아니었거든. 근데 이제 성유물이 들어오면서 딜도 되고 힐도 되는 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좋아진 거란 말이지. 그래서 충분히 그때는 사람들이 코코미 거르고 욕할 만해.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왜 안 좋은지도 모르면서 코코미를 까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야.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뭔가 캐릭터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은 직접 써보거나 정보를 찾아서 이해를 하고 정확히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. 그래서 나는 내가 안 써본 캐릭터들에 대해서 애지간하면은 잘 모르겠다. 나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렇다 하더라의 정도에서만 난 끝난단 말이야.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가 다 직접 써보고 좋다 안 좋다 다 얘기할 수 있거든. 근데 안 써보고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안 좋다더라. 또 사람들이 옆에서 안 좋다 하니까 오 나도 안 좋다고 해야지.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야. 그리고 카즈아도 설탕이 대체된다고 해서 안 뽑았다고 후회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. 그쵸 그때는 또 인하지만 오픈 직전이기도 했었고. 그래서 이제 카즈아는 좀 그런 입장이 있긴 있었지. 그리고 코코미 보유율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내세우니까. 아 코코미를 갖고 있지도 않은데 코코미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거지. 정작 코코미 쓰는 사람들보다 코코미 써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안 좋다는 얘기만 듣고 와서 안 좋다 안 좋다 얘기를 해서 더 그런 여론이 형성됐다. 아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. 항상 얘기하지만 남들이 뭐 좋다 안 좋다 그것도 뭐 좋아. 왜냐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무과금 소과금 러들은 정말 신중하게 뽑아야 돼. 이번에 한번 꼬라 박았다가 캐릭터가 성능이 기대 이하로 나오면은 후회할 수밖에 없어. 기회 비용이잖아. 그 기회 비용 안에서 정말 최대한의 좋은 캐릭터를 뽑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. 그렇기 때문에 이미 써본 사람들의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어.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자기가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론 형성 쪽으로 흘러가버리니까 문제인 거지. 그러니까 정작 코코미 뽑아서 어 괜찮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. 다시 말해서 직접 써보고 자기가 가진 캐릭터 풀 안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의견을 내지 못하고 묵살이 돼버리는 거지. 그래서 지금 이제 코코미 오너이신 분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. 이런 상황. 근데 이 원신이 좀 그게 유독 심한 것 같긴 해. 그래서 피곤합니다.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. 그리고 카즈아 2.5나 2.6대 복각 안 한대요. 지라시 쏙 들어갔대. 그치 복각 너무 많이 해. 복각만 무슨 세명이야. 복각 좀 그만해. 신규 캐릭터나 좀 내줘. 빨리 수메르 내달라고. 아 수메르 신 일러스트가 살짝 뜬 것 같던데. 약간 좀.